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 정의를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그런 약속대로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총선이든 경선이든 간에 선거 정의를 어긴 사람들이 힘을 가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선거 관련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성소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10월 14일 날 목요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경선에 관한 소재기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저녁 6시 무렵에 황교안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경선 과정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경선 과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경선 과정의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힘겨운 투쟁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더하게 되면 선거 정의를 부채화시키기 위한 황교안의 힘겨운 투쟁이 시작됐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부정선거는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 역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투표 및 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그리고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 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전까지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하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 험결없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11일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도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바일 투표 당원 대상 ARS 조사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맡기고 이후 어떠한 자료도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깜깜이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사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정 경선 의혹 역시 반드시 밝혀져야 될 일입니다. 부정 경선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반드시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황교안 후보가 제시한 이런 경선 관련 가처분 소송의 그런 이유에서는 지난 6월 11일 이준석을 뽑은 당대표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길고 쉽지 않은 그런 전쟁에 황교안 후보가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4.15 부정선거 투쟁본부 일명 국투본의 상임 대표로 있는 민경욱은 보도자료를 내고 소재기 경의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자료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황교안 국민의힘 상대로 자료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다. 문의처는 053-321-2001입니다. 부제목은 2차 경선 득표수 등 자료공개 요구, 자료검정시까지 경선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공개 및 없는 깜깜히 경선에 강력 항의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경선 자료 공개 및 경선 절차 진행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황교안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1차, 2차 경선에 참여한 바가 있다. 황교안 후보는 오늘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5시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박주연, 윤용진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황교안 후보는 이 신청을 통해서 투표수 및 득표수 등 경선 기초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이 자료에 열람 복사를 마칠 때까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경선 절차의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 기간 예비후보 말소 절차의 중지도 동시에 신청했다. 지난 10월 8일 국민의힘의 2차 경선 결과 4명의 후보를 남기고 황교안 후보가 탈락한 것이 알려지면서 황교안 후보는 부정 경선 의혹을 분명히 제기한 바가 있다. 황교안 후보는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번호 추출 시 당이 참관하지 않고 단규에 규정된 전문가위원회도 구성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절차상 위법사항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관련 기초 자료의 공개를 요청해 왔지만 지금까지 묵살된 상태이다. 황교안 후보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서 사유로 부정선거와 그 직전인 당내 선거 제1차 전당대회를 통해서 볼 때 극히 신뢰하게 어려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바일 투표와 당원 대상 ARS 조사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 전체를 일괄 위택한 뒤에 어떠한 기초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당의 불합리를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후보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4명의 후보를 남긴 것이 밝혀질 경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선 과정 전체가 유효할 수 없게 된다면서 한시바비 투표 개표 기초 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가 중단되어야 하나 이것은 결국 험없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감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카합 2047 이후이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큰 그림 하에서 보면 4.15 총선의 무결성 문제에 바로 직접 연결된 것이 당내 민주주의와 직접 연결된 바로 경선 조작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그런 선거나 또 당내 선거가 모두 조작 시비와 또 조작의 증거물들이 속속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투표와 선교의 정직성과 무결성과 투명 속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선거가 조작되면 그 민주주의는 끝장이 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전쟁에 여타 정치인들과 달리 한교안 후보가 정말 결심을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